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다음 종목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 올해 10월 8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만 7천 4백원 비중 15%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오늘 상승 탄력이 좀 아주 좋은데요.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근데 좀 실적기에 좀 아쉬운 편이고요.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주가는 반대로 좀 잘 가고 있는 편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신고가 차트죠. 차트를 한번 길게 늘려놓고 보시면은 현재 가격을 지금 최근에 온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온 게 아니고 역대 없네요. 역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역대 신고가 차트인데 위에 매물 데가 없죠. 얘는 지금 가지지 않은 자리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실적도 그냥 그렇고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라는 기대도 안 나오고 있고 실적 둔화 우려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비실비실되고 있는 와중에 야는 간다.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고가 차트에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글쎄요. 세관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한참 오래전부터 주식을 하신 선인들께서 고인들 고인과의 그 고인이 되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 아닌가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 팔아야죠. 어느 순간 팔았는데 어느 순간 팔아야 되느냐 최소한 중단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일부 비중 취소를 하셔야 되겠죠. 일부 비중 취소를 하시고 일단 보유하시되 일단 보유하시되 그럼요. 신고가 차트인데 던질 수 없죠. 일단 보유하시되 21 중단 라인 68,000원 선 오면은 지지가 안 되고 종가상 은봉으로 떨어지면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매도 손절까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대응을 하셔야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전조점이 4만원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지받는 걸 보면 현재 7만원대인데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6만 8,000원에서 21 라인이 계속 따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고 현재 시점 오늘에서는 6만 8,000원이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중단선에서 지지가 안 되면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고 현재 시점 보유가 보유를 하시라고 의견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현재 시점 6만 8,000원이지만은 21선 계속 따라 올라가니까 8시기에는 7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21 2평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